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아 저는 집에서 그냥 한국어 공부해요. 여러분은 중국어 공부할 때 뭐 발음 어렵고 문법 어렵고 뭐 한자 쓰기 어렵다고 이렇게 원망소리가 되게 많아요. 한국어 간단했어요? 한국어도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 대회. 특히 저에게. 저는 전공이 한국어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서 오학당에서 그냥 3개월만 한국어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혼자 공부했어요. 저에 대해에는 한국어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높임말 아니에요. 받침이에요. 받침. 예를 들으면 가 간 건 가 갑 사 사 산 성 사 삽 삽 바 반 벙 밥 밥 밥 밥 네. 어려워요. 어려워 죽였어요. 음. 그 다음에 뭐가 어려워요? 문법요. 문법. 문법. 문법은 시태 있잖아요. 시태에 따라서 그거 발음도 병했어요. 예를 들어 만났다고 하다. 만난다고 하다. 만난다고 하다. 만날 거라고 한다. 하다. 이거라고 하다. 익는다고 하다. 익을 거라고 하다. 그 다음에 문법. 문법. 문법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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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정말 바빴어요. 도나가 지난주에 정말 바빴다고 했어요. 중국어 도나 도나 상 주어 상 주어 도나 도나 상 주어 상 주어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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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见 见 朋友 도나 今天 见 朋友 도나 저는 학생이에요. 도나 학생이라고 했어요. 도나 도나 학생 또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我是 학생 Im 도나 你学生 Cotton 도나 월스 씨에게 누구를 만날 거냐고 했어요. 도나 월스 씨에게 누구를 만날 거냐고 했어요. 도나 월스 씨, 니 잰 세이? 도나 월 월스 씨, 니 잰 세이? 도나 월스 씨는 단단한 거예요. 한국어 바구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HSK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같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왜 찍어나면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중국어 강의하면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 그렇게 빨리 완벽할 수 없어요. 천천히 배우고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5년 안되면 10년, 10년 안되면 20년을 배우고 가세요. 어차피 오래오래 살 수 있으니까. 중국어 배우기는 일센 취미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천천히 배우고 가고 스트레스 없이 매일매일 따라있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나중에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어 배우는 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쨔쨔 이렇게 해냈어요. 설명드리고 좀 들어보고요. 해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